녹화 시작했습니다. 이제 캠페인 로비구요. 이번에는 암흑축제입니다. 세번째 챕터인 암흑축제. 시작해볼게요. 레즈 해주세요. 시작. 컴프렌더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맵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처럼 독특하게 꾸며진 맵도 있구요. 그런건 다운을 따로 받아야겠지만. 이번엔 어떤 맵일까요? 뷰차로란 맵에서 이 차를 타고 도망쳤죠?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역시 저는 샷건을 들고 가겠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웨스트 아틀랜타. 아틀랜타 방향으로 가는군요. 아 이거 벌써 아주 화끈하게 해주시네. 준비분들께서. 엄청난 인enser solved. 오어이구. 네. 이게 상 Lochiltawan이 헌터 온갖 욕을 다하네요 헌터한테 한 번 덮친다 하니까 거의 트릭치한테 그걸 당하는 것 같아 파운딩 어디서 뭔가 전기톱 소리 나지 않나 잡았어 아 저쪽이야?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어떻게 올라가야 돼? 다큐에 잃어? 다큐에 잃어? 점프가 안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올라가는게 아닐텐데 뭔가 단체로 바보짓 하는거 아녜 바퀴가 어딨는데? 차 바퀴? 아 요렇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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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자 가자 오 저기 뭔가 있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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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이 스미스엘 레슨 레퍼드에서 보니깐 엄청 좋다 고고 라이플이 있다고? 라이플이 있다고? 라이플이 있다고? 으흠 차량 조심해 항상 이 건물 내부는 아 긴장돼 만날까봐 갑자기 만날까봐 아 드리널리 샷 여기 포탄도 주웠고 자키 소리 머리 올라타는 자키 으흠 으흠 차차차차차차 차차 잡았고 으흠 으흠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말로 말로 아니 이것은? 아 좋았어 나한테 필요한 걸 먹었어 다 설어 주겠어 이걸로 이 자식 근데 이거 2층으로 어떻게 올라갔었지? 아 저기에 있지? 뭔가 팀이랑 많이 떨어져있네요 안녕 점프 아아 못 올라갔어 잠깐만 아래에 가도 상관없나? 여기 있네 이 좀비가 나한테 길을 알려주고 있어 흐흫 자 이제 폭발탄으로 변했습니다 오 waist 오워 어때요? 오우 물을 채워 내가 내가 물을 채워 자 참고 오오오우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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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위치를 못찾고 있는 건가? 방화사건이라는 도전과제를 다 챙겨네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출발 빨리 출발 잘 지내고 갑시다 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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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뭐지 위치? 아이코 출발 아 그래요? 성체 통과해서는 카인 가지 나야? 나? 나야? 나? 오우 날라간거야 나 진짜 너희를 상대할 시간이 없던데 아이고 탱커 모숨 아.. 잡았어 자키 아.. 안 돼 안 돼 막 쏘쏘 차지한테 맞아서 아.. 저.. 저기로 가나가 와.. 이.. 어.. 몇 마리야 이게 뻥 계세요 아주 그냥.. 좀비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요 그쵸? 자거 작건을 새로운 걸로 바꾸고 어, 열심히 잡아서 글쎄요, 그런 기능도 있나요? 몇 마리야 이거 떨어질게 아, 저팀 못했어 헌터 잡고 웃기네? 웃긴 필요없어 위치야 어, 좋다 살려줘, 살려줘 어, 잡았어 위치 위치 아, 진짜 무서웠네 아, 진짜 무서웠네 자 여기 소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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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에 어이, 깜짝이야 소이탈 소이탈 아, 뭔가 바꾸고 싶으니 아, 이걸 바꾸고 싶으니 열팔 자리로 바꾸고 싶으니 어, 차져 어, 가고 싶어 어, 가고 싶어 어, 그 다음에 뭐여 어, Brit 잠겼어 아 기절합니다 진짜 저쪽인가? 너무 당황해서 길을 잃었어 아 이 위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깜짝이야 전기토? 전기토 어디있어요? 아 전기토 나도 써보고 싶은데 어? 뭐지 기타는? 기타네요 하하 오우 나잇샷 기타 들어왔어 어디있니? 하하 소리 보소 어 야야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하하 하하 다 죽은거 같애 올라가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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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뭐해야되지? 하하 미끄럼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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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려가 볼까? 어 오우 오우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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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내려가는 센스없는 녀석이네요 주인공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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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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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하하 Awesome 하하 하하 다 봐줄게 꿀짱을 해줄게 형이 아니에요 이만 야시들 어? 어휴, 뭘 렉이야 따가워 괜찮아? 총 딴 거 또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또 있다 얘들아 이렇게 어휴 어휴, 팀 한 번 푸니까 이거죠? 쏴 죽게 된가 팀킬 뭔가 좀비랑 팀이랑 다 사라졌네요 강장한 툰인 것 같습니다 경기 들어가면 항상 약통 먼저 챙겨야겠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요번에 요번에 탱크 가장 많이 데미지 입혔네요 점점 요령이 생겨갑니다 좋아좋아 잘하고 있어 아 이 라이플 총 들고 싶지만 저에겐 유탄이 너무 재밌어요 나 요걸로 끝까지 가겠어 가자 권총은 없나 권총? 권총도 들고 싶은데 권총은 없나 아 이거? 아까 있으면 쏠 수가 없어 아버지 낙놈 오고싱 오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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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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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스 좀비는 유타 한방울 다 보내버리자 뭐지? 얘들아 이거 자 이거 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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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탄이야 폭발탄 어? 이겼으면 한발밖에 없는건가? 설마? 뭐지? 남은 총알탄수가 사라졌어 내 스무발짜리 유탄 어 어떡해 총이 없지? 이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냥 싸워볼까 한대? 아 이거랑 생긴구나 나이스 생기네 얘들아 빨리 가자 오 오 이걸로 이거랑 아 안 돼 연정 안 돼 이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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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강타 좋았어 가자 슛 먹기 1번으로 한 방에 다 해 줄게 한 방에 더 해 줄게 AK? 어? 헬리콥터 소리 어허허허!!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난 뭔가 했어 저 얼굴이 있길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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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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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우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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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핰 문 나갔어 쏟게 쏟게 쏟았어 나이스 샷 쏟게 잡기 그렇게 잡는거 어렵나봐요 뽀로 터졌나봐 우와 롤러코스터다 대박 아 여기 놀이동산이지 여기 자식들 놀이동산 작동시키래 이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그냥 올라가는거냐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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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굴렸어. 안 돼. 아니. 방이 세계도. 살려줘. 엉? 아. 골이 뗐어. 안 돼! 길이 잃었어 올라가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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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기다리칠까요? 저기 어디서 올라온거지 짜신들 왜야 referendum 팀을 후라애 해봤돼 어.. 너너너너너너너ako 잘랐고 다 됐다, 이제 다 됐다. 아, 은신처. 아, 아늑합니다. 아, 이제 좀 살겠네요.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암흑 축제. 이제 페이트포인 헛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탱커를 되게 못쳤네요, 제가. 여기는 그게 없나? 어, 그렇지. 여기 있지. 아, 이거를. 빨리. 치료를 좀 하자. 이번엔 라이프를 좀 써볼게요. 라이프를 상대해 줍니다. 라이프를 상대해 줍니다. 아, 분명히 아까 라이프를 들 때만 해도. 라이프를 하면 헤드샷이 틀리는데. 라이프를 어디있어? 버즈워받습니다 아 그냥 기다릴까? 들어가자 잡았어? 쏘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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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반복하네 오오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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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안돼 야 그렇게 켜 탱크가 왜 여기 있어? 죽었냐? 어... 얄짤없네요 힐좀 드셔야겠고 저렇게 좁은데에서 탱크만 하면 어떡하냐 파이프가 어디지? 어? 못 먹었네? 어 소들이 다 병들었어요 다 라임이 있고 진짜 많다 아... 오오오오 아아아아 안돼에에에에 이 천지 까불다고 얻깠습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치료받았어요 올라가야 돼 지붕으로 쩝쩝 뭔 소리지? 9번가 이거? 9번이요? 예 스보깍 오 여기 힐있네 아이고 갑시다 가자 얘들아 어디로 가야지? 보통 난이도입니다 자 내 끝에 총을 하네 쩝쩝 쩝쩝 왜 하나도 올라갈래? 이게 뭐야 이게 하! 위에서 진쳤네요 위에서 진쳤네요 오우 전지켓 봐 아우 맞네 잡았다? 자차 자자자자자자 슬 lotta sna 스드라이크 달라 잘려 Out 으하 장타 짜싯들 아야 아파 아하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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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주 그냥 여기는 페이지 5 까지네요 콘서트장이래요 이제 그나저나 아까 저 탱크 만나가지고 화염병 하나 던지니까 탱크 슬레이어됐다 그 탱크가 네 개니까 먹고 치료하면 될듯 Pasz 찾건아 찾건 저희가 새 퀄널이 시작합니다 그 뤄 pressing 하시는게 모르겠는데 그 쇼퍼도ashing$%&&가위한것도 Ger- 이 jam 저의 방향을 뽑hod 우리 유저 한 분은 1번에서 독기를 원하네요 손맛이 좋다면서 갑소사 뭐지? 뭐지? 자자 잡았고 아 이거 어디 계세요? 아이고 아프다 와우 어허 멋있는데? 야 그래픽 봐 이쁘다 기타 여기 기타 3개나 있어 공연장 아니랄까봐 뭐지 이거? 뭐에요 폭주 이거? 어떻게 깔아야? 돌아오지 폭주 어떻게 깔아야? 어떻게 깔아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거? 어어 무드 앞에다가요? 잠시만요 어 약이 있어요 이거 뭐야? 아데랄이냐? 하나 먹을까? 꼬인거 같은데? 아데랄 때는 동작은 왜 짱이지? 폭주 뭐야 이거? 어? 파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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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이펌 아이고 아지 안녕 안녕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도망가 와 진짜 깔아 나 하늘에서 떨어져 진짜 고질러야? 아 나 이거 깜짝이야 이거 아까 내가 했던 복직인데 여기다 깔아야 되나? 왜지? 여기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가라 자식들아 무대 앞이야? 그러면 이런데? 요렇게? 아 터지는구나 이게 복직이 번지 이해했어요 이거 아탑했겠다 이해시키는구나 어휴 어서옵쇼 안녕하세요 어휴 어디서 쿵쿵쿵쿵 소리 들리지 않아요? 어디서 쿵쿵쿵 소리 들리는데? 와아 폭죽바 이야아 어 완전 이쁘다 오 오 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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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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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야 이쁘다 상황 elson 활기 소리 여기 홍석 여기 여기 Experiment 뭐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왜 안들어와 빨리 들어와 무력 받을 때 아 3명만 도망가서 한 명을 잡아먹혔네요 아 재밌다 애도를 표합니다 아 이렇게 암흑축제 클리어를 했네요 전 닉 역할을 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